자 그래서 예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G-O-A-T 뭐여서 내는 소리? 뭐라구요? 인가? 잠깐만요 선생님 이사학생한테 뭐 메시지 좀 보내고 생각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? 에헤이 GO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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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얘가 GOAT 소리나는 이유 봅시다 G는 두 가지 소리 뭐? 그 G 중에서 뭐 됐겠다? 그 됐네 그 다음에 O-A는 둘이 붙어있으면 소리 항상 이 소리납니다 O-A는 둘이 붙어있으면 O-A 돼요 O-A는 뭐? O-A는 뭐? O-A는 뭐? O-A 이렇게 생겼어요 O-A는 생긴게 이렇게 생겼네 그럼 몇 가지 소리가 GO 됐네 얘가 얘랑 붙을 거 아니에요? 그럼 GO 되겠죠? 그럼 GO 되겠죠? 그 다음에 T는 항상 T 그래서 합쳐서 GOAT GOAT 됐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? GOAT GOAT 쓰는 법? GO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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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가 GOAT 됐습니다 GO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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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GO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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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볼까요? 잘했어 응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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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게이트 게이트 뭐라고요? 게이트 게이트 그럼 얘가 왜 게이트 됐는지 볼까요? ㅈ 뭐 중에서 그 ㅈ ㅈ ㅁ ㅈ ㅌ ㅈ ㅈ ㅈ ㅌ ㅈ ㅈ 이는 원래 뭔데? 이 이는 뭐? 이에어 이에어 중에서 자, 이거 잘 모르네요 끝에 오는 이에 대한 얘기 해줄게요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나요 알겠습니까?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나면 할 일이 할 일이 없으면 심심 하겠죠? 그래서 건너 건너집에 가서 야 같이 놀자 니 이름 뭐니? 이랍니다 애가 그럼 애가 지 이름 뭐라 그래요? 그쵸 그래서 에가 아니구요 에이는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다? 에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? 게이트가 된거에요 에이가 에가 아니야 끝에 오는 이는 할 일이 없어서 건너 건너집 가서 이름 물어보구요 얘는 자기 이름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? 게이트 그래서 소리는 게이트 쓰는 방법은 게이트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다 합쳐서 와 ㅋㅋㅋㅋ 헤 에이 에이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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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d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에 그렇지 에 티는 트 그래서 합쳐서 핫 핫 됐습니까? 소리 핫 핫 쓰는 법 에이치 에이 티 오케이 그래서 내가 모여서 내는 소리보다 핫 핫 에이는 뭐 중에 뭐 됐다? 에 뭐 중에? 뭐 중에? 소리 에이가 가진 내 가진 소리 뭐? 에 됐다 중에서 에 됐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? 에이 자 계속해서 알파벳 이 이? 이는 여기 있는데요 아이 아이 G G G M M L L L L O O 오 알파벳 뭐라고요? 에 에 음 I I G L L R O O O I, G, L, O, O 가 모여서 무슨 소리내나요? 이글루 이글루 뭐라고요? 이글루 quent 이글루 구 액 이글루 그룹 내 이름 아이 이글루 아이는 뭐? 이어 지겹지만 한 번 더 이글루 bahn oup 이o evil уж q terrace 그 G 중에서 그 G 중에서 그 L은 항상 O L은 뭐? 그 다음 O O는 둘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생기네요 O O는 뭐? O O는 뭐? 그래서 합쳐서 이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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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법? I G L O O 뭐였어? 이글루 이글루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G U U M G, U, M 뭐라고요? G, U, M 뭐였어? 내는 소리 G 음? 깜 깜 뭐라고요? 깜 깜 거기서 많이 들어봤죠? 깜 깜 오케이 그래서 G는 뭐 중에 뭐? 그 G G G 중에서 그 U는 뭐 중에 내 이름을 불러줘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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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? 어. 어. M은? M. 합쳐서? 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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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? 검. 검. 쓰는 법? G. G. U. U. M. 모여서 내는 소리? 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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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알파벳. H. A. A. M. 뭐여서 내는 소리? 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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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햄 된 이유. H는? 흑. A는 뭐 중에?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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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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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. 햄. 됐습니까? 오케이. 소리. 햄. 쓰는 법? H. H. 아이고 H를 쓰면서 히었을 쓰면 어떡하나? H. T. H. H. G. 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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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그렇죠. HEN이죠. 손으로 가도 저쪽에서 잠깐 기다려 HEN. 뭐에서 내는 소리? 뭐라고요? 그렇지. 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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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 오케이 그래서 소리 한 쓰는 법 이거는 이런 소리 날 것 같은데요 이 이는 뭐 이는 뭐 이, 에,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에 에하고 에하고 같은가요 안 같거든요 됐습니까? 그래서 해는 이겁니다 텐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알파벳 아이 아이 엔 엔 에스 이 씨 티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네 한글만 보고 다 말할 수 있어? 네 뭐라구요? 네 인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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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이유 보겠습니다 그래서 i 은 뭐 중에 뭐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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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은? 느 느 그래서 합쳐서 인 S는? S E는 뭐 중에? E, S E, E, O E, E, O 중에 여기서는? 에 에 C는 뭐 중에? C는 스크 C는? 스크 중에? 스 스? 에 크 그래서 세크 T는? T 그래서 인 세크트 인세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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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래서 소리? 인세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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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법? I I O E O C O T 그래서 합쳐서 인세크트 인세크트 잘했어요, 훌륭합니다 예은이 오케이 잘했구요 패드 계속 이어서 하세요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